안녕! 엔사 딩카측도입니다. 오늘은 뭐에 넣지? 쿠폰의 마법! 밑에 보인 줄 알아요? 저 마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. 이건 뭐죠? 이거 뭔 거 같아요? 한번 꺼내보세요. 어? 이건 토마토가 있었구나? 어? 이거는 탑플레이드 같은데? 탑플레이드 맞네요. 탑플레이드 탑플레이드 여기 포켓몬이 걸려져 있네? 나이개도 있어요. 이거 좋은 건데? 연소 오! 이런 것도 있어. 연소파담 아 정말 좋대 이것도 있어요. 와! 연소는 최고의 팽이를 만들고 싶습니다. 최고의 팽이를 만들어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스타일리너보다는 공격이 좋아요. 먼저 이거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쓰겠습니다. 이거 카이 건데 이건 이거는 어 이건 아니 싫고 오! 이게 좋죠. 이게 날개 모양이에요. 날개 모양 이건 다 읽어가지고 어 히히 따단단 멋지죠. 네 어 이거는 이거 엄청나게 부족부족해요. 카이네피싱 받아라 중국 으 나이트 네 이거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뒤에 끼는 거예요. 아 날개 좋은데 엄청나게 뒤에 이렇게 깠습니다. 쌤이 뭐하지? 아 이건 다른게 깨야되고 그냥 밑에 끼는거가 이거 좋은거 있죠. 이거 눌러주자 여기다가 끼고 마지막으로 이걸 끼면 돼요. 이거 이거 여기 여기다가 끼는거다요. 근데 이거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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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요. 힛 낄 수 있어요. 이렇게 힛 끌 수 있어요. 힛 힛 오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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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힛 자 힛 힛 힛 왜 이렇게 안 껴져 힛 나빠 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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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자! 왜 깨진 거야? 겨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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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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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! 드라! 드라고! 채골팽이를 만들겠습니다. 됐습니다. 채골팽이 저거 이런 장애물들였습니다. 한 열이고요. 이게 잘 보일까? 모르겠습니다. 기다려. 아헤! 이게 잘 보일까? 이게 보야된데? 이게 보야된데? 이게 보야된데? 이게 보야된데? 이게 보야된데? 이게 보야된데? 어디까지? 이걸로도 좀 볼 수 있기만 하지만 좀 안좋아서 어디까지? 뭐죠? 약하게 돌렸어요. 좀 세게 돌려야되데? 네? 쓰리 투 마운 고 슛! 보세요. 키티 아메리카 방패같지 않아요? 크크크크 오! 이거 좋죠? 아! 정말 따가워요. 날기 때문에 날기가 있거든요. 좀 더 꽉 끼워볼까? 이거 너무 깔린가? 네. 네. 끼웠습니다. 네. 네. 봐봐. 키키. 이걸 끼고 됐어. 네. 이제 얘도 엄청나게 세요. 몰랐죠? 얘도 이쪽에 낄 수 있어요. 몰랐죠? 이거 어떤 게 있었는지 보여줄게요. 시트 왕걸 시트! 이런 얘에요. 알죠? 얘네 둘이 이 사람으로 버려집니다. 누가 하길까요? 최고의 팽이. 어. 이 바퀴 팽이.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. 제가 이쪽 이렇게 보여주세요. 제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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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. 이렇게. 보여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이 Salut환건먼. 이렇게. 최고팽이. 어 어. 이거 아니고요. 또 이覺得. 우X. 이거. 안 좋은데? 민전. 이게 안 좋은데. 여기장이 안 좋은데? 안 좋은데? enses. 스티로한 거 아쉽! 이거 줬어요. 슈퍼뱅이 이거 줬어요! 어떻게 됐니? 얘가 어떻게 됐니? 좀 이상해졌니? 네, 다시 하겠습니다. 1대 0! 아, 괜히 총 터져요. 얘가 이러다니? 아, 뭔가? 연수, 스위스, 이상해. 그래, 이렇게 해볼까? 오케이, 그냥 모드. 2대 0! 어? 스티로한 거! 와! 역시 최고팩이가 이겼어요. 스테미너 1대 0! 스테미너 1대 0! 좀 더 맛! 좀 더! 스테미너가 좋은데? 이제? 얘가 좀 스테미너 엄청나게 약하고, 오늘 위에 엄청나 쓰거든요? 스테미너 1대 0! 빼! 뺐고요. 이거 뺐어요. 이거 뺐겠습니다. 네, 뺐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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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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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봐 이거 되게 웃기다 이거 먹겼어요 먼저 체크를 해봐야죠 잘 되는지 체크를 해봐 바닥에다가 오 잘 되네 이건 좀 약할 것 같은데 약할 것 같네요 바닥에다가 싸움하나요 뭐가 일까요 1대1이에요 이거 빼야지 필요가 없어 이거 이렇게 안하고 온다 이런 장날빼고 연습 안 되고 있을게요 이렇게 하고 밑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밑에는 이렇게 하고 위에는 파란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 느낌은 이걸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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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돼야 되는데 와 스트레스 지금 시체분이어서 좋다는데 최대한 30분 30분 걷는 것도 있죠 우리 됐어요 아니에요 됐어요 연수 연수는 스펙팽이를 좋아했다 연수는 스펙팽이를 좋아했다 도망가지마 어 아 어 어 어 어 이거 뭔가 이상해요 스테미너가 어 꽝인데 꽝꽝 스티미나가 꽝이에요 하여튼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바퀴평이랑 싸우니까 안할래요 까악 네 오늘은 슈퍼뼈기를 만들어 봤는데 온따나가 오실래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